어머 백진상 매니저님, 어쩐 일로 전화를 다? 확인 좀 하려고. 전달 동기간 대비 2주간 매출을 2배 이상 올리면 가리봉전 폐업 취소하는 거 맞습니까? 물론이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다른 조건 일체 없이 말이죠. 진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착상 무료만 앉아있더니 영 현장을 모르시네. 대답이나 하시죠? 네. 2주간 매출 2배로 올리면 폐업 취소합니다. 다른 조건 없이. 그럼 파이팅 하시든가. 파이팅. 백진상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아니, 어머니, 어머니. 어디야? 어디야? 아니, 아니 지금 그게 다? 아니, 이게 말이 돼. 가리봉 동점이 어떤 덴데? 에헤이. 아, 가리봉점에서 생닭이며 부재로며 평소보다 세배 물량을 주문했다니까. 아니 이게, 아 이게 말이 돼? 어? 아니 다른 데 주문량 소화 반도 못 하던데서? 아 그렇다니까. 대체 뭘 하라는 거지 이거? 아니 뭐 그 인간 섭을 우리 박 팀장 아니면 누가 알겠어. 진짜 몰라? 어? 아 네 누구 알겠는데? 그러니까. 야 여태가 저 찬바람 들어오잖아 문 좀 닫아. 야 정미야 아까 그 흘린 거 좀 빡빡 닦으라고. 하고 있어요. 자 알겠어요. 예 어디라고? 예 예 예. 백 팀장님도 바뀌고 있어요. 그래 백진상이 어디 가겠냐. 제가 좀 지켜봤는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문량 모두 뭐 매장에서 다 판매할 생각인가 보더라고요. 설마. 뭐 빠르게 많이 팔기 위해서는 뭐 모든 게 효율적이어야 된다고. 받은 식재료 몽땅은 다 손질하고요. 동선까지 재정비하는 걸 보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그러는데 백 팀장님이 좀 사무실에만 계셨던 분이라서 그런지. 지가 뭐 왕년에 뭐 마케팅 팀장이었다 이건가. 이래서 현장을 알아야 한다니까. 잠깐만 잠깐만. 저 혹시 이거. 원 플러스 원 이딴 거 하려고. 뭐? 원 플러스 원 원 플러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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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해. 진짜 백 팀장님이 이거 만들어달라고 했다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보세요. 헐. 안녕하세요. MW 스킨입니다. 안녕하세요. MW 스킨입니다. 안녕하세요. MW 스킨입니다. 정답 표정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계세요. GJM 러시에서 배가 계속 들어 올게요. 이듯이, 이듯이 제가 이렇게 들어오셔야 해요.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 내가 이렇게. 반가핑차인 오늘 오시고 운이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많이 파세요. 네. 양념이랑 후라이드 반면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그 미친 놈.